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현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건 의원! 김기웅 의원!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 김도우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김상훈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성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용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은혜 의원 김장겸 의원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김종양 의원 김태호 의원 김형동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동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상흥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박형수 의원 배준영 의원 배현진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욱 의원 서범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지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지영 의원 서촌우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박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우재준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유영하 의원 유용원 의원 윤상현 의원 윤영석 의원 윤재옥 의원 윤한옥 의원 이다리 의원 이다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상휘 의원 이성건 의원 이성건 의원 이양수 의원 이임수 의원 이임선 의원 이종건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욱 의원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이연승 의원 이연승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 정성국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정식 의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조 배숙 의원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조은희 의원 조정은 의원 조지연 의원 주진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진 의원 조진 의원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 진종호 의원 채 보윤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최형두 의원 초경호 의원 초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기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국힘당의 18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국제 국 하면 국민들